어... 부금 하나 틀게요 이 부금 뭐죠? 무슨 뜻이죠? 애청자분들 무슨 뜻이죠? 오케이 픽이 걸렸습니다 쟤는 왜 명적 달고 있냐 왜? 이상하냐? 명적이 적어서 일찍 뒤질듯 아 무슨 소리 명이 명이 적어서라 그게 명적이라고? 와하하하 키키키키키키키 하하하하 와하하 대박이다 이거 해놓고선 드립 좋냐고? 명이 적어서 일찍 뒤질지 그래서 이게 명적이래 명이 적어서 우리가 웃으니까 드립 요즘 친구들이 유머감각이 유머코드가 조금 낙후되어 있어 유머코드가 좀 낙후되어 있다고 피즈 고부하세요 마지막 승급전이니까 자신 있는 걸로 갈게요 자신 있는 걸로 와 삼핑님 키키키키 진짜 재밌으신 분이네 지금 삼핑님이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포지션인 서폿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재밌어야죠 우리도 재밌.. 님만 재밌나요? 우리도 재밌어야죠 님은 서폿 솔직히 해도 재밌잖아요 우리는 서폿하고 서폿하면 재미가 없어 서폿 가세요 님아 서폿 가세요 최소 티모 아 티모 간다고? 티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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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팬티? 티포터? 티팬티? 야 이거를 쓰네 이게 나와 얘의 차이야 나는 생각만 하고 채팅으로 치진 않지만 이 친구는 치잖아 아하 이거를 또 초성 퀴즈를 해버리네 간다 정글 나왔고 미드 미드 가능? 미드 가능? 아 사폿 님 미드 가능? 미드 가능? 참 미드 갈걸 미드 가실거이? 내가 네 어 미드 말고 다른 데 가주실 수 있음 저 미드 자람 베이가 제가 베이가 2스킬 재간동의로 점프 후 베이가 마무람 간다 가자 가자 오케이 에어본 제 궁 맞으면 생기니까 연계 잘하세 피즈 갑니다 어 마간의 방어의 마방 주문에 피즈 특성 갑니다 이거 마지막에 무조건 이겨야되는 한판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자신있는 피즈로 꺼냈습니다 이번 플래티넘 와서 제가 피즈로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한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약간 모자란 듯한 느낌 플래티넘에 적응하지 못한 듯한 느낌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 모습 완벽히 플래해서도 캐리 가능한 모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갑시다 마간 방어 마방 주문 피즈 오케 간다 사과목님이랑 듀오예요 오늘 쫌 눈치 좀 있어라 임마 야 너 임마 그런 눈치로 임마 어떻게 할라그래 임마 너 임마 식당 가도 임마 너 육개장 시켰는데 육개장만 나오고 반찬이 안 나던가 밥이 조금만 나오지 눈치가 없어서 그래 눈치가 눈치가 없으면 임마 그렇게 어? 어딜 가서든 그렇게 다 눈치밥 먹고 이렇게 손해보고 그러는 거야 눈치가 있어야지 임마 공원 피자 라고 알았어 그 친구가 좀 그 정리가 되고 컨텐츠의 방향을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친구야 꼭 저런 애들이 밥 두세스푼 남겨놓고 반찬 더 달라고 하는 애들 맞죠? 그러면 안 돼? 아니 밥이 두세스푼 남았는데 반찬이 다 떨어졌어 그럼 밥만 먹을 거야? 반찬을 더 달라고 해서 반찬하고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